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딱 놓고 보면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좀 흐름 자체는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번주에도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렸듯이 어차피 최근 딱 지수에는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대신에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다 종목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시장이 밀리면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종목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또 맞아 떨어진다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내가 손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더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선택을 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면서 편안하게 평당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빨리빨리 사고 팔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종목을 늘리는데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한 종목이라도 똑바른 거를 사야지 나중에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리는 게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 어디 포인트까지도 열고 보시고 보수적인 스탠스로 보셔야 되고 지금 결국에는 수익이 나는 거는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이 수익이 난다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지수를 기대를 하는 것보다도 종목들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뜯어보고 실적도 더 뜯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급할 필요도 없이 차분하게 우리가 좀 보고 좋은 종목 잘 사는 게 최선의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하락적인 부분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하락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하는 것보다도 시장에 대해서 큰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눈뜨고 코 베이징 이거 정말로 시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뜯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자체를 딱 놓고 보면 상승 종목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2.70%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한테도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뒷부분에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딱 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왜 전쟁이 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수익적인 부분이 당연히 잘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21%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보면 팜스토리 15%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에서 과연 뭐가 수혜를 받을지 우리는 면밀하게 분석을 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지수가 빌미로 내려왔을 때 더 자신있게 사서 평당관리를 해서 끌고 가면 수익이 당연히 잘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큰 틀을 이해를 하시고 뭔가가 이슈가 있을 때 그냥 아 저런 이슈가 있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뭐가 수혜를 받을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23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래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팜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제가 추천을 뭐를 드렸냐라고 하면 아시아 종료를 좀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500원 이하로 손절가 마이너스 4% 잡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상승적인 부분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해를 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개월 만이라도 이벤트는 지금 당장 끝났기 때문에 1개월에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010-8619-999 하나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딱 보면은 지금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매도세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하락적인 부분이 크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볼 필요가 있다 왜 매도 세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시장 상승 종목을 합쳐서 딱 놓고 보면은 지금 뭐 거의 200종목이 안 돼요 200종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원인이 공매도 세력이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은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 심리 부진으로 허가 후퇴를 해요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자동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장중에도 저가 쇼커버 매수 청산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은 매도 없이도 이 모양으로 지수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대바닥 저점에서 흔하게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시장이 빠진다고 겁먹을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종목이면은 더 사야 되고 평당관리를 하고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을 때 크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키 안 커요 쫄면은 키 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가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수 대바닥 저점에서 흔하게 나오는 모습인데 현재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이 모양 이 꼴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또 우리가 비춰서 봤을 때 극도로 심리가 불안했던 금융위기 당시에는 외형상 단 100억원의 매도로 지수가 2% 넘게 빠지기도 했었고 금융위기 외에도 단 100억원 매도로 지수가 폭락을 했던 적은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뭐 북한의 핵 사태로 단 100억원 매도로 지수가 5% 급락을 해서 사이드카가 걸렸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남유럽 리스크 폭락 당시에도 이런 현상적인 부분이 나왔었다 그만큼 대바닥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관련해서는 뒷부분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지금 종목들 뭐 카카오뱅크가 0.95% 하락을 한다 이런 것들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에요 왜?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시장 대비했을 때 0.83%의 하락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지금 당장에 뭐 여기서 사세요 파세요 논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하다 왜? 살 거였으면 RSI 30 이하 구간에 내려왔을 때 이미 여러분들이 사셔야지 맞는 거였고 그리고 지금은 뭐 편안하게 보유를 하시고 끌고 가시되 시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해를 하자 이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급락한 미국 뉴욕 증시와는 좀 다른 형태 채권이라든지 외환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를 크게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과거에 2014년도 크림반도 문제 그 다음에 2017년도 미국의 러시아 체제 확대 등에도 주식시장이 영향이 크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더 중요한 건 뭐다? 뭘까요? 모르잖아요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모르면 배워야 돼요 1개월에 44만원 절대로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 만들고자 라고 하면 시장에 대해서 이해는 하셔야죠 모르잖아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거를 말씀을 드려도 에휴 몰라 그냥 내 종목 저거 추천받아가지고 가네 못 가네 이것만 따지고 있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주식을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 경로 그 다음에 미국 경제 회복 강도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시건대 2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예상을 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좀 부진을 했고 이번 주 발표할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매 판매 지표 호조를 했을 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주식시장 분위기에 반전의 좀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는 리스크 관리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점을 두셔야 되고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내 종목 비중 조절이라든지 현금 확보를 잘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020년도 3월 이후부터 대략 1년 반 정도의 상승은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상승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사도 이거 한번 사볼까? 기다리면 수익 저거 한번 사볼까? 또 기다리면 수익 맞잖아요 뭐든 돈을 못 벌었으면 2020년 3월 이후 1년 반 동안 돈을 못 벌었으면은 정말로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였고 너도 나도 모두 상승하는 시기였지만 2021년도 6월부터는 시장 자체가 약세였어요 그래서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나라 상장 종목 중에 절반 이상의 종목이 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너도 가고 쟤도 가고 다 갈 수 있겠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나기 쉬운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데드캡 바운스를 여러분들이 추세적인 상승과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 금요일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도 카카오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VIP방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런 상승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말간 해외 언론에서 나왔던 게 16일날 러시아 침공설인데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대사관들 철수 뉴스 자체가 나왔던 거 여러분들 주말 동안 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차피 핵심은 러시아가 진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느냐 이 여부 그 다음에 미국이나 나토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뭐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전쟁이 날 건지 안 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뭐 알 수 없는 내용인데 그냥 예상만 하는 거고 그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 견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좀 최선이지 않겠나 그리고 준비를 하고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뭐 팜스토리라든지 아시아 종료를 VIP방에 추천을 드려서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던 거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틀 큰 흐름을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어차피 오미코론 코로나 감기다 코로나 감기다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떠들었던 부분 그러면 빠졌을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 나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에 대해서 너무 시야를 좁게 보는 것보다도 넓게 보는 게 결국에는 아는 게 힘이다 근데 아는 것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서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문제는 우크라이나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이 도와주는 게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커요 35에서 40% 정도 독일 입장에서는 뭐 그렇잖아요 미국이 우리한테 가스 공급을 해줄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러시아 공격해서 가스 공급을 막으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독일 입장은 당연히 이거잖아요 그래서 독일 입장이 당연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까놓고 미국이나 영국이 개입을 안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장악하는 거는 당연히 순식간에 장악을 할 수 있죠 그나마 영국이나 미국에서 대전자를 격추할 수 있는 무기들을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나토의 병력 투입이 안 되는 이상 러시아가 이기는 전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지원을 받은 무기 때문에 러시아도 피해 없이 우크라이나 전역 자체를 장악하는 거는 당연히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체코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해버렸고 2003년도에는 발투국들까지도 가세를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이고 마지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나라의 절반인 동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친러의 성향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나토가 대한민국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러시아가 북한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38선 역할 자체는 우크라이나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딱 하나만 보면 되는데 러시아가 유럽을 전쟁으로 장악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불가능하죠 반대로 유럽 즉 나토가 러시아를 장악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거 주식 채널이지 역사 채널 아니에요 근데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을 하겠냐 그로 인해서 실익이 뭐가 있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상 남는 거는 없어요 왜 없냐 러시아는 가스관을 원래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에 공급을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작정을 하고 가스관을 막아버리면 유럽도 난감하고 러시아도 난감하고 사업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급하는 러시아가 더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건 공급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워낙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스관에 구멍을 뚫어서 가스를 빼내기도 했고 지금은 뭐 현재 진행형일 건데 최근에는 노스 스트림2라고 해서 북해를 통해서 독일까지 연결되는 가스관이 이미 완공이 되었어요 근데 당장은 뭐 검증을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곧 머지않아서 개통이 될 거고 그래서 러시아는 이 가스관이 개통이 된다라는 걸 아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유럽 니들 우크라이나 리스크 굳이 안고 갈 필요가 있겠냐 가스관 북해로 다 연결시켜 놨으니까 너희는 피해볼 게 없다 애초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땅이고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다 너희는 빠져라 이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패권 때문에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봐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해드릴 거고 제 의견은 전쟁이 나더라도 이거는 좀 단기간에 끝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장기간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나토가 개입할 명분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은 러시아 문제보다는 중국에 지금은 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거 같고 어찌됐든지 간에 어느 누가 전쟁이 나냐 안 나냐는 단언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단기간 전쟁으로 끝나면은 유가 폭등이라든지 중시 폭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금이든 다 매한가지 스탠스로 좀 여러분들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인지를 시켜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은 카카오뱅크가 지금 다시 한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자 이거 지금 아까 장 초반에 3분봉을 보게 되니까 아 이게 좀 저점 4만 천원을 찍고 다시 한번 추세로 우상향을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인벨로프 상단까지도 굉장히 열어뒀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1봉상 지금 5일선이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좀 어느 정도 골든크로스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기술적으로 자 이제 5일선이 21선 위로 타고 올라갔고 지금 33일선 여기까지 4만 8천 3백원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 이게 중요할까 아니면은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 큰 틀이 중요할까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들보다도 시장의 전반적인 큰 틀을 이해를 하시고 흐름을 잡아 나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차분하게 기다리시고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분할적으로 평당 관리 하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